아무래도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신발장 안 자체에도 습기가 많이 차있는 상태라서 냄새가 더 심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신발장 1번씩 닦아주시는데요. 닦아주실 때 드라이어 있죠. 아까 신발에는 쐬지 말라고 했는데 신발장 전체에다가는 드라이어 바람을 1번 쐬어주세요. 아니면 선풍기를 1번 쐬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습기를 어느 정도는 날려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끔씩 그 벽돌 있어요. 분리수거장 가면 가끔씩 있거나 철무점 같은 데서 벽돌 사실 수 있거든요. 벽돌을 신발장 안에다 넣어주면 습기를 많이 머금어주세요. 진짜요? 적벽돌이요? 아니요? 회벽돌이요? 회벽돌도 좋고요. 적벽돌도 좋은데 회벽돌을 저는 해봤거든요. 습기를 잘 머금어주기 때문에 벽돌에 넣어놓는 것도 신발장 밑칸 정도에 넣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나름 또 만약에 만일 사태를 대비해서 집에 도둑이 듣거나 이랬을 때도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게요.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숯으로 넣으시잖아요. 네. 숯을 넣어두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숯 같은 경우는 제습 효과도 있지만 가습 효과도 있어요. 오히려 본인이 가지고 있던 습기를 내뿜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숯은 가끔씩 꺼내서 잘 말려서 넣어주시고요. 벽돌도 마찬가지로 습기를 많이 머금었다 하면 꺼내서 햇빛을 한번 말려서 다시 넣어주시면 영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생각은 못했네요. 그냥 습기를 먹고 지네들이 알아서 해결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습기를 먹은 걸 밖으로 빼서 해결을 해야 되는군요. 네.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신문지 같은 걸 이렇게 넣어놓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괜찮죠? 네. 신문지를 신발장 안에다가 깔아주시고요. 그리고 오늘같이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신발이 많이 젖어있는 상태잖아요. 그럴 때도 신문지를 구겨서 신발 안에다가 넣어서 신발장 안에다가 넣어주면 금방 마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